4번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아는 그분일지. 그러니까요. 명선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리틀 노사연 김명선입니다. 김명선 씨. 오랜만이네요. 너무나 우리에게 낯이 익은 분이죠.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코미디 빅리그 개그우먼으로 데뷔를 했고요. 거기서 2016 하녀 가벼운 사랑 등 코너를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살을 빼고 점핑 피트니스 강사로 전향을 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 뒤에 넘치다, 대단하다. 제가 약간 정영돈 얼굴 모사로 유명했었어요. 여자 정영돈으로 유명했었어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형도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형도나. 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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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니. 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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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니. одного. 닮았네. 유명했어요. 하루는 제가 양배차 씨라고 개그맨 양배차 씨랑 같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개그맨 이은지 양이. 은지 씨. 어? 와 이무성 노사연이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푸짐하고 닮았다 해서 밑에 노사연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선배님 목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요. 노래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직전에는 또 노사연 선배님 빙의를 하려고 이무성 선배님 사진을 제 옆에다가 두고 여보 잘자 하면서. 이렇게 자리 들고 굉장히 빙의를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가 아까 두 표 나왔었죠? 두 표 나왔어요, 두 표. 1등. 출력자다, 출력자.